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방문한 것은 아니고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항상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나라가 선진화됐다는 이야기는 후진국하고 여러분 선진국의 차이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 개개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게 선진국하고 후진국을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사회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미국이란 나라를 생각할 때는 매태전 사건 그게 2018년 무렵 일 겁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들을 귀국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앤드류 공군기지에 여러분들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 새벽이 한 2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새벽에 2시면 대통령이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한 10시 정도 잠자리에 들 건데 2시에 나오려면 다음 날 일정들도 다 잡혀 있을 건데 얼마나 구찬한 일입니까 대통령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대통령 부인 영부인도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럼 또 여성분들은 또 바깥에 나갈 때 남자들과 또 달리 좀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 2시에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이런 북한의 인질로 있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앤드류 공군기지에 여러분들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여러분들 환대하는 걸 보고 아 나라가 저래서 다르구나. 자기 국민들을 저렇게 보호한다는 확실한 그런 신념을 믿음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게 다른 나라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건이 새벽 2시에 여러분들 와신또 지시도 아니고 아마 앤드류 공군기지가 좀 떨어졌을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정도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새벽 2시에 마이크 폼피의 국무장관과 함께 기국한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만나게 직접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나왔다. 이건 영부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낮이면 그래도 낮이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이런 시간을 제가 보니까 2시 새벽 2시에 백악관을 떠나가지고 영부인하고 함께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불과 그 여러분들 3명을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맡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겠다 생각하겠지만 새벽 2시에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다음날 일정들이 꽉 차있을 건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내까지 직접 대통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려와가지고 악수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기내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너무나 인상적인 그런 이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할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가 먼저 도착했고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의 여사와 함께 2시 20분쯤 앤드류스 공군기지의 마린원 전용 헬기를 타고 도착해 기국하는 북한 응주자 3명을 기다렸다. 폼페이오 장관 1인을 태운 전용기는 2시 25분쯤 도착했다. 이런 겁니다. 당국은 이날 행사장에 두 대의 클레인을 이용해서 초대형 성조기를 내걸었다. 이런 겁니다.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들은 게 아니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음동설안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깎을 정도가 되면 국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사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매일 여러분들 지나는 자리에 나이가 드신 분이 여러분들 뭐죠 선거 부정 맞겠다고 목숨 걸고 단식을 하게 되면 진작 뭡니까 찾아 뵈야 되는 거죠. 이게 관과 민의 관계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개월의 단식을 1월 26일 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입니다. 이런 제가 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것도 전혀 없이 이 여러분들 음동설안에 온열기도 없는 겁니다. 온열기도. 이거를 대구에서 활동하는 이름 최용호 씨가 그걸 가서 방문해서 그걸 보고 언급이라도 이게 전기가 아니고 이게 까왔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거라도 최용호 씨가 여러분들 나서 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여러분들 일단 한 길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런 데모를 바로 이런 국민의당사 바로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용호 씨가 국민의힘 한동훈은 들으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단식투쟁 중인 천마감 냉기를 막으려고 바닥부터 대부분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다. 염려가 되어서 김장성님께 소화기 준비해두라고 연락도 했다. 4월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정당에 치명상을 입히려고 화재가 발생하도록 작당길에 들어가면 기력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손을 쓸 여가도 없이 목숨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이 차가운 날씨에 바로 앞에 당사가 있는데도 정기순 하나 연결시켜주지 않아서 위험물이 가득한 곳에 단식 농성하다가 사람이 불상사가 발생하면 국민의힘 정당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겠냐. 때문에 24일 날 최강 한파의 날씨에 6시간 이상 국민의힘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한 다음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 하도 답이 없어서 반 이상은 욕을 퍼부었다. 단식으로 죽는 게 아니라 얼어서 죽을 정도로 차가웠다. 하도 기가 차서 퇴생 사무실에 가스난료를 갖고 와서 설치해드리고 왔는데 누가 옆에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내부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정기선을 연결해주라. 당사 창문에서 텐트 쪽 건물이 정부분에 가스배관에 선을 고정시키면 차량이 다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최영호 씨가 그래도 현장 이야기를 전해 주셔서 이런 지금 상태인 거죠. 그런데 바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확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김장석 의병대장님이 곧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방문할 것입니다. 정기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단식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원이고 국민이고 하니까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참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 여러분들 이견이나 이런 건 다르더라도 이 새벽 2시에 여러분들 두 사람을 응접하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 국무장관 부통령 부부가 여러분들 새벽 2시에 앤드루스 여러분들 공항기지에 나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래서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이야기가 자국민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직접 방문하겠다 이런 의사가 전해졌으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방문을 하면 또 그거를 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좀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86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방송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선거방송이 아직 시작이 안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선거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이 세계 역사에 대한 그런 독특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은 이제 책들을 많이 안 보지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지적인 그런 영역을 확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동주 교수가 쓰신 신학과 역사학을 잘 이렇게 조화시킨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 북서에서 나온 책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여러분들 완간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4권 4.15 총선 그 다음에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리고 1권 총론 2.3권 대선 이렇게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참정권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